아... 포장이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무의식암기 K 대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중국어 컨텐츠를 올리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제휴 컨텐츠인 왕초보 중국어 회화 사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공부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영상은 랭컴 출판사의 왕초보 중국어 회화 사전 바로 이 책입니다. 무의식암기가 이 책과 MP3를 이용해서 5가지 모드가 있는 스마트 MP3를 개발하였습니다. 좀 더 확실히 공부하실 분들은 스마트 MP3와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 안내가 있습니다. 공부 화면은 중앙 상단에는 공부 모드가 표시가 되고요. 왼쪽 상단에는 책의 페이지 그리고 한글 발음도 표시가 됩니다. 중국어 회화 시리즈는 스피드 4단계 시리즈, 자면섓 시리즈가 왕초보 중국어 회화 책 컨텐츠 내용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 동영상은 4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요. 10번 반복하는 스피드 무한 반복, 3번 반복하는 암기 모드, 리스닝에 도움이 되는 뜻 맞추기 모드, 스피킹에 도움이 되는 중국어 맞추기 모드. 이 동영상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각 코너로 바로 갈 수 있는 타임 인덱스와 책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은 바쁘세요? 일은 바쁘세요?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여기에서 만나다니 뜻밖이군요. 여기에서 만나다니 뜻밖이군요. 안녕하십시오. 성공을 빌겠습니다. 성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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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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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그럴 리가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미안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我没听清楚,对不起,我没听清楚,对不起,我没听清楚,对不起,我没听清楚。 请你慢一点说。 请你慢一点说。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请你慢一点说。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请你慢一点说。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我需要你的帮助。 아시겠어요? 你能理解吗?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당신 의견은 어때요? 당신 의견은 어때요?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어느 나라분이세요? 어느 나라분이세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어느 학교에 다녀요? 어느 학교에 다녀요? 请问,你在哪个学校上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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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대학생이에요. 중국어를 얼마나 배우셨어요? 중국어를 얼마나 배우셨어요? 당신이 학교에 다녀요? 어느 회사에 근무하세요? 당신이 학교에 다녀요? 당신이 학교에 다녀요? 당신이 학교에 다녀요? 잠시 휴식합시다. 잠시 휴식합시다. 어디서 일하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전 자영업자입니다. 전 자영업자입니다. 我是个个体营业者.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난 이미 결혼했어요. 난 이미 결혼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시길 빕니다. 행복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시 파차이 정말 열받네 진치 른 정말 열받네 진치 른 진치 른 마음이 아프네요 我心里很难受 마음이 아프네요 我心里很难受 我心里很难受 정말 슬퍼요. 心里好难过. 정말 슬퍼요. 心里好难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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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은 어떠세요? 你身体好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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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은 어떠세요? 你身体好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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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眼色이 안 좋아 보여요. 我看你脸色不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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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眼色이 안 좋아 보여요. 我看你脸色不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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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정말 예쁘군요. 그녀는 정말 예쁘군요. 그녀는 정말 예쁘군요.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시간 있으세요? 你有空吗? 시간 있으세요? 지금 몇 시죠? 주말에는 주로 무얼 하세요? 주말에는 주로 무얼 하세요? 주말 주로 무얼 하세요? 마쯤바요. 마쇼 때요. 마쯤바요. 마쇼 때요. 마쯤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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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 마쇼 때오 이 권 마쇼 때오 이 권 마쇼 때오 이 권 마쇼 때오 오늘 음식은 별로예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제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아요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아요 좀 쉬도록 하세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니 취미야 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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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 바신네요 도무 바신네여 도무 바신네여 도무 바신네여 니 취미에요 중국에 언제 오셨어요? 니 취미시호 라이 중국 designated 정공의 뭐죠? 정공의 뭐죠?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没有什么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다녀올게요. 와저라 .. 다녀올게요. 자, 얘들아, 잠잘 시간이다. 자, 얘들아, 잠잘 시간이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우리 주요. 우리 주요. 우리 주요. 왜 이제야 오세요? 너 왜 이래 오세요?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랑니久等了. 랑니久等了.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랑니久等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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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저녁 식사를 합시다. 이치 치완饭吧. 이치 치완饭吧. 함께 저녁 식사를 합시다. 이치 치완饭吧. 이치 치완饭吧. 이치 치완饭吧. 이치 치완饭吧. 랑니久等了. 이치 치완하니. 明天到我家玩吧。 欢迎欢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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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欢迎光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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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드실래요? 녹차 한 잔 하시겠어요? 녹차 한 잔 하시겠어요? 대접 잘 받았습니다. 대접 잘 받았습니다. 지금 가신다고요? 지금 가신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너무 늦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시간 부 자울러, 워 데이 회자 러.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중국어가 어렵나요? 한국어가 어렵나요? 중국어가 어렵나요? 중국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한국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한국어보다 한국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중국어를 잘 하시네요. 중국어를 잘 하시네요. 중국어는 한국어를 뉴스만 показOSigo Productions 중국어 한국어 åMaryons 규ол을 Cr momen 중국어 한국어보다 이해하시 ediyorum. 중국어 한국어보다 ia WasTER syndrome 중국어 coccyn 밥 먹어라 吃饭了 밥 먹어라 吃饭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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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你好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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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你好吗 你好吗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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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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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바쁘세요? 工作忙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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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바쁘세요? 工作忙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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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便利了不是시죠? 没什么事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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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便利了不是시죠? 没什么事吧 没什么事吧 처음 뵙겠습니다 初次见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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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初次见面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른시니 헌가우싱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른시니 헌가우싱 른시니 헌가우싱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맨하우샹 잔고 이메 워맨하우샹 잔고 이메 워맨하우샹 잔고 이메 워맨하우샹 잔고 이메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맨하우샹 잔고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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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맨하우샹 잔 Tumb 워 brightestemo част gratifies 워 ż histogram 워утств 워pai Gonzalez 워 catching pop быв Pardon 가족 모두 안녕하시지요? 네, 가족 모두 안녕하시지요? 네, 가족 모두 안녕하시지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서 만나다니 뜻밖이군요. 여기서 만나다니 뜻밖이군요. 在这里碰到니,真是没想到. 안녕히 계세요. 再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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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再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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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빌겠습니다. 祝你成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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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빌겠습니다. 祝你成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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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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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왜 여보세요? 저, 잠깐만요. 오, 워쑤. 오, 워쑤. 오, 워쑤. 저, 잠깐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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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럴리가요. 에이, 부회 바. 무슨 소리예요? 니 쑤 센 마? 니 쑤 센 마? 무슨 소리예요? 니 쑤 센 마? 니 쑤 센 마? 미안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请 니慢一点儿说. 请 니慢一点儿说.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我需要你的帮助. 我需要你的帮助. 아시겠어요? 你能理解吗? 您能理解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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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我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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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我理解 我理解 당신 의견은 어때요? 你的意见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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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의견은 어때요? 你的意见怎么样? 你的意见怎么样? 失礼합니다. 对不起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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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失礼합니다. 对不起了 对不起了 어느 나라분이세요? 你是哪国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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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岁이에요? 你多大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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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岁이에요? 你多大了? 你多大了? 어느 학교에 다녀요?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잠시 휴식합시다. 잠시 휴식합시다. 어디서 일하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난 이미 결혼했어요. 난 이미 결혼했어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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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학교 3학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iş개바면 준비 중인생ön 성 não 부족이 venue. ju意을 받으십시오. 진심이 사랑합니다. 진심이 사랑합니다. 진심이 사랑합니다. 진심이 사랑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슬퍼요. 心里好难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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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슬퍼요. 心里好难过. 건강은 어떠세요? 你身体好吗? 你身体好吗? 건강은 어떠세요? 你身体好吗?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我看你脸色不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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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我看你脸色不好. 我看你脸色不好. 그녀는 정말 예쁘군요. 她真漂亮. 그녀는 정말 예쁘군요. 她真漂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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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죠? 现在几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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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間 있으세요? 在空! 你有空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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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봄이 왔어요.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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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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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먹는 걸 안 가려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오늘 음식은 별로예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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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제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제가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니לה"; 좀 쉬도록 하세요. 좀 쉬도록 하세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 맛있네요. 太好吃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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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요 太好吃了 太好吃了 중국엔 언제 오셨어요? 你是什么时候来中国的? 중국엔 언제 오셨어요? 你是什么时候来中国的? 전공이 뭐죠? 你是哪个专业的? 전공이 뭐죠? 你是哪个专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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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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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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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沒有 무슨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다녀요게요. 와젓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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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요게요. 자, 얘들아, 잠잘 시간이다. 자, 얘들아, 잠잘 시간이다. 마마, 왕안. 여보세요?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여보세요? 웨이, 웨이.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제자리아, 잠잘 시간이다. 왜 이제 오세요? 왜 이제 오세요?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합시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합시다. 내일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내일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明天到我家玩吧. 明天到我家玩吧. 어서 오세요? 欢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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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광린 뭘 드실래요? 닌야 허디야 센마? 닌야 허디야 센마? 닌야 허디야 센마? 닌야 허디야 센마? 뭘 드실래요? 닌야 허디야 센마? 녹차 한 잔 하시겠어요? 야 부야 라이 이베이 루차? 야 부야 라이 이베이 루차? 녹차 한 잔 하시겠어요? 야 부야 라이 이베이 루차? 要不要来一杯绿茶? 대접 잘 받았습니다. 谢谢你的盛情款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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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접 잘 받았습니다. 谢谢你的盛情款代. 谢谢你的盛情款代. 지금 가신다고요? 你这就要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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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신다고요? 你这就要走. 你这就要走. 너무 늦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时间不早了. 我得回家了. 时间不早了. 我得回家了. 时间不早了. 我得回家了. 时间不早了. 我得回家了. 时间不早了. 时间不早了. 我得回家了. 我得回家了. 어디가 아프세요? 你哪儿不舒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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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家里有人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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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家里有人吗? 家里有人吗? 帮 ze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你的招待. 谢谢你的招待. 帮 ze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你的招待. 谢谢你的招待 이번 주말을 시간に 쓰세요 这个周末你有空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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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을 시간に 쓰세요 这个周末你有空吗? 这个周末你有空吗? 中国어가 어렵나요? 汉语难吗? 汉语难吗? 中国어가 어렵나요? 汉语难吗? 中国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汉语比韩国话难得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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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汉语比韩国话难得多 汉语比韩国话难得多 中国어를 잘하시네요 汉语比韩国话难得多 汉语比韩国话难得多 배고파요. 워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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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워어아라. 워어아라. 밥 먹어라. 치판 라. 치판 라. 치판 라. 치판 라. 밥 먹어라. 치판 라. 치판 라. 니하오 마. 니하오 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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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바쁘세요? 공조 망 마. 공조 망 마. 별일 없으시죠? 매일 뭐 shady.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게 되요 반갑습니다. 뵙시니 헌가우싱.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람이 처음 뵙게 되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람이 처음 뵙게 되요 반갑습니다. 가족 모두 안녕하시지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서 만나다니 뜻밖이군요 안녕히 계세요 성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왜 왜 저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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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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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不会吧? 무슨 소리예요? 你说什么? 미안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对不起,我没听清楚. 轻轻히 말씀해 주시죠. 请你慢一点说. 请你慢一点说.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你能帮我吗?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我需要你的帮助. 我需要你的帮助. 아시겠어요? 你能理解吗? 你能理解吗? 알겠어요. 我理解. 我理解. 당신의 의견은 어때요? 你的意见怎么样? 你的意见怎么样? 失礼합니다. 对不起了. 对不起了. 어느 나라분이세요? 你是哪国人? 你是哪国人? 몇 살이에요? 你多大了? 你多大了? 어느 학교에 다녀요? 请问,你在哪个学校上学? 大学生이에요? 你是大学生吗? 你是大学生吗? 大学生입니다. 我是大学三年级的. 我是大学三年级的. 中国어를 얼마나 배우셨어요? 你学汉语,学多久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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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회사에 근무하세요? 你在哪个公司工作? 你在哪个公司工作? 暂时休息합시다. 暂时休息吧. 暂时休息吧. 我认语,学多久了? 你在哪儿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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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暂时休息吧. 我是个个体营业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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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祝你 생일 축하합니다. 祝你 생일 축하합니다. 恭喜你毕业了. 행복하시길 빕니다. 祝你们生活幸福.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新年快乐. 新年快乐. 부자 되세요. 恭喜发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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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받네. 真气人. 真气人. 마음이 아프네요. 我心里很难受. 我心里很难受. 정말 슬퍼요. 心里好难过. 心里好难过. 健康. 你身体好吗? 身体好吗?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워칸 니 랜色不好 워칸 니 랜色不好 그녀는 정말 예쁘군요 다 진漂亮아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시간 있으세요? 니 요 콩마? 드디어 봄이 왔어요 춘天终于到了 주말에는 주로 무얼 하세요? 주말 주로 무얼 하세요? 주말 주로 무얼 하세요? 마쯤바요 마쯤떼요 니尝尝看 味道怎么样? 니尝尝看 味道怎么样? 마쯤떼요 마쯤떼요 我不挑食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니 요 요 스마 아이 preference 니 요 스마 아이호? σε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제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这几天身体不太舒服 这几天身体不太舒服 좀 쉬도록 하세요 休息休息吧 休息休息吧 정말 대단하네요 你真了不起 你真了不起 너무 맛있네요 太好吃了 太好吃了 중국엔 언제 오셨어요? 你是什么时候来中国的? 你是什么时候来中国的? 전공이 뭐죠? 你是哪个专业的? 你是哪个专业的?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你是哪个学校毕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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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能理解是什么意思吗? 不知道 我没法理解 我没法理解 도와주세요 请帮帮忙 请帮帮忙 快叫救护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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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丢了护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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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好办法 什么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没有什么好办法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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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带来回来 다녀올게요. 와 쪼ल. 와 쪼ल. 자, 얘들아, 잠잘 시간이다. 콰, 하이지만, 깔 수이징을라. 콰, 하이지만, 깔 수이징을라.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마마, 왕안. 마마, 왕안. 여보세요? 왜?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니대 뎀화하우마 시 도어샤? 니대 뎀화하우마 시 도어샤? 왜 이제 오세요? 니 점 마 찰 라이 나? 니 점 마 찰 라이 나?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랑니 쥬 등라? 랑니 쥬 등라? 랑니 쥬 등라? 랑니 쥬 등라? 랑니 쥬 등라 오십시오. 랑니 쥬 등라? 랑니 쥬 등라? 랑니 쥬 등라? 랑니 쥬 technique. 您要喝点什么? 녹차 한 잔 하시겠어요? 要不要来一杯绿茶? 대접 잘 받았습니다. 谢谢你的盛情款代. 谢谢你的盛情款代. 지금 가신다구요? 你这就要走? 너무 늦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时间不早了.我得回家了. 时间不早了.我得回家了. 您哪儿不舒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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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家里有人吗? 家里有人吗?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你的招待. 谢谢你的招待.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这个周末你有空吗? 这个周末你有空吗? 中国어가 어렵나요? 汉语难吗? 汉语难吗? 中国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汉语比韩国话难得多. 汉语比韩国话难得多. 中国어를 잘 하시네요. 你说汉语说得很好. 你说汉语说得很好. 배고파요. 我饿了. 我饿了. 밥 먹어라. 吃饭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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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你好吗? 你好吗? 大家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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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바쁘세요? 工作忙吗? 工作忙吗? 别 일 없으시죠? 没什么事吧? 처음 뵙겠습니다. 初次见面. 初次见面.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认识你很高兴. 认识你很高兴.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我们好像见过一面. 我们好像见过一面. 오랜만입니다. 好久不见了. 好久不见了. 家族 모두 안녕하시지요? 你家里人都好吗? 你家里人都好吗? 만나서 반가워요. 很高兴见到你. 很高兴见到你. 여기서 만나다니 뜻밖이군요. 在这里碰到你. 真是没想到. 在这里碰到你. 真是没想到. 안녕히 계세요. 再见. 再见. 성공을 빌겠습니다. 祝你成功. 祝你成功.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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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托你的福. 谢谢. 托你的福. 谢谢. 여보세요? 喂. 喂. 这, 잠깐만요. 哦,我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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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구, 그럴리가요. 哎,不会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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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예요? 你说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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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不会吧. 请你慢一点说. 请你慢一点说.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你能帮我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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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我需要你的帮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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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你能理解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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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我理解. 我理解. 你能理解吗? 你能理解吗? 你的意见怎么样? 你的意见怎么样? 失礼합니다. 对不起了. 对不起了. 你是哪国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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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학교에 다녀요?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중국어를 얼마나 배우셨어요? 어느 회사에 근무하세요? 你在哪个公司工作? 잠시 휴식합시다. 잠시 휴식吧. 잠시 휴식吧. 어디서 일하세요? 你在哪儿工作?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난 이미 결혼했어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식을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식을 결혼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일 축하해요. 新年快乐 부자 되세요? 恭喜发财 恭喜发财 정말 열받네 真气人 真气人 마음이 아프네요 我心里很难受 我心里很难受 정말 슬퍼요 心里好难过 心里好难过 건강은 어떠세요? 你身体好吗? 你身体好吗?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我看你脸色不好 我看你脸色不好 그녀는 정말 예쁘군요 她真漂亮啊 她真漂亮啊 지금 몇 시죠? 现在几点? 现在几点? 시간 있으세요? 你有空吗? 你有空吗? 드디어 봄이 왔어요 春天终于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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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는 주로 무얼 하세요? 周末主要干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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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좀 봐요 맛이 어때요? 你尝尝尝看 味道怎么样? 你尝尝看 味道怎么样? 맛 좀 봐요 맛 좀 봐요 很好吃 很好吃 这种味道怎么样? 这个味道怎么样? 这种味道怎么样? 저는 먹는 걸 안 가려요 我不挑食 我不挑食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你喜欢吃辣吗? 今天没有什么菜?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你有什么爱好? 제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我对欣赏音乐感兴趣 我对欣赏音乐感兴趣 有 며칠 몸이 좋지 않아요 这几天身体不太舒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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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도록 하세요 休息休息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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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하네요 你真了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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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요 太好吃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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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엔 언제 오셨어요? 你是什么时候来中国的? 你是什么时候来中国的? 你是哪个专业的? 你是哪个专业的? 哪个专业的? 어떤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你是哪个学校比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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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能理解是什么意思吗? 모르겠어요. 我没法理解. 我没法理解. 도와주세요! 请帮帮忙. 请帮帮忙. 快轿救护车. 我丢了护照. 什么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没有什么好办法吗? 没有什么好办法吗? 다녀올게요. 我走了. 我走了. 자, 얘들아, 잠잘 시간이다. 快,孩子们,该睡觉了. 快睡觉了. 快,孩子们,该睡觉了.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妈妈,晚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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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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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您的电话号码是多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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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喂, 제우세요. 您怎么才来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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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让你久等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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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저녁 식사를 합시다. 一起吃晚饭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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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저희 집에住러 오십시오. 明天到我家玩吧. 明天到我家玩吧. 어서 오세요. 欢迎,欢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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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欢迎光临. 欢迎光临. 무엇을 드실래요? 무엇을 드실래요? 녹차 한 잔 하시겠어요? 대접 잘 받았습니다. 지금 가신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어디가 아프세요?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家里有人吗?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중국어가 어렵나요? 중국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한국어로 한국어는 한국어로 쉽지 않으세요.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你说汉语说得很好 你说汉语说得很好 배고파요 我饿了 我饿了 밥 먹어라 吃饭了 吃饭了 吃饭了